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3호 태풍 위넴과 14호 태풍 고인후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14호 태풍 고인후의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기상청에 따르면 9월 13일 수요일에 태풍의 씨앗인 열대우란이 발생하여 9월 16일에는 도쿄 앞바다를 지나쳐서 9월 17일 일요일 새벽에는 일본 오사카를 지나서 규슈 인근 지역까지 치닫을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었던 14호 태풍 고인후는 오늘 9월 9일 토요일 새벽 현재에는 다시 동편향하여 일본 혼슈 북구의 살리쿠에역 방향으로 북동 지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역시 오늘 아침에는 다시 또 서편향이나 동편향 아니면 천엑토파스칼의 저기압 상태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최근 미국기상청의 태풍의 진로와 시기 예측이 정확했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하여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를 결정할 정도로 강력했던 6호 태풍 카눈의 예측에 대하여도 7월 23일 오후 2시 미국기상청은 필리핀과 괌 중간지역의 미크로네시아에서 6호 태풍이 발생한다는 예측과 함께 오키나와를 관통 후에 한국으로 북상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태풍들에 대한 미국기상청의 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14호 태풍 고인후에 대한 예측도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호 태풍 윈행에 대한 소식입니다. 13호 태풍 윈행은 현재 일본 도쿄 남서쪽 약 3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초속 15m 진행속도는 17km이며 어제 9월 8일 금요일 저녁 9시경에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13호 태풍 윈행은 일본 상륙 직전에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동반된 수증기들이 오늘 오후 5시경부터 일본 도쿄 남쪽 미유라시를 시작으로 하여 도쿄에 비를 뿌릴 것으로 수치예보 모델들은 모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지진 속보입니다. 지금 9월 9일 토요일 새벽 일본 도카라열도 근해에서는 계속하여 군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으며 과거 군발 지진과는 전혀 다르게 규모가 큰 지진들이 연속 발생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 정도에는 일본 기상청에서도 공식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 9월 9일 토요일 새벽 3시 8분경에는 일본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무려 규모 5.0 진도 3진원의 깊이는 3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카라열도 근처의 일본 가고시마 현남부에 위치한 섬인 아마미 오시마 북서에서도 조금 전인 9월 9일 토요일 새벽 2시 28분에 역시 도카라열도와 같은 규모 5.0 진도 4진원의 깊이는 2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8분에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연 앞바다에서도 규모 5.55 진도 4진원의 깊이는 5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어제 9월 8일 새벽 2시 37분경에 시작된 일본 규슈 남부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규모 3.0 진도 1진원의 깊이는 30km의 지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일본열도에 강한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해저 단층대에만의 하나라도 균열이 생긴 것이 문제라면 이것은 단층이 어긋난 만큼 해저 지진 뒤에 지진의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인근 제주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여겨짐으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불안한 것은 지진이 간접적으로 화산 분할을 자극하여 일본 규슈 인근 화산들의 연쇄 폭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